뱁뱁뱁이 이 쪽으로. 어쩌다. 예판댁에 갔다가 사병이 있는 줄 모르고. 예판댁이요? 그 댁은 자체적으로 훈련받는 사병들이 많습니다. 국내금이 출신도 있다 들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일쯤에 때문에 사대부가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걸 어찌 다. 아버님이 의군부 수장이십니다. 대체 사병 규모가 얼마나 된답니까? 잠시만요. 예판댁은 사병 규모가. 아씨 자리기 가져왔습니다. 주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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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판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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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판댁은 mor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를 죽인 그놈 누이를 죽게 한 그놈 반드시 이곳에 끌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